오늘의 주제인 고대사에 있어서 식민사학은 어떤 거겠습니까? 고대사에 있어서 가장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논리는 간단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지배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배를 받을 만큼 형편없는 세력이고 그래서 발전도 형편없었고 후진 지역, 낙후된 지역,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지역이었다는 것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역사가 일본하고 시작부터 비슷했으면 좋겠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삼국사기 초기록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역사 시작이 여기서 월등하게 빨랐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됐냐면 시작이 빨랐다는 무슨 단순한 사실 가지고 자존진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역사 시작이 빨랐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특히 난 문제가 되는 게 초기 국가인데 국가를 세웠다는 것은 무슨 스포츠 하듯이 누가 고지를 먼저 점령했는지 있다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성립한 순간부터 그 조직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의 노하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하우를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지금 현대 국가에서도 우리가 유학 제일 많이 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소위 선진 지역이라는데 미국, 유럽 이런 데로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왜 거기 유학을 많이 가겠어요? 거기가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노하우를 우리보다 앞서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배우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뭐였느냐 하면 사람들이 참 이것도 답답한 소리하는데 백제가 경전 보내주고 불상 보내주고 이거 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따우 소리를 해요. 그런데 경전이나 불상이라는 게 지가 지금 현대 정치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불상이 그냥 불상인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옛날 불교는 지금 스님들이 믿는 도 닦는 이런 거 아니에요. 불교가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고 유교가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 통치 이데올로기의 노하우를 배워 경전해서부터 기본이 경전이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통치에 이용할 수 있는 이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를 세워서 운영을 했느냐만 아니라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백 년씩 차이가 나버리면 어느 지역에서는 그게 몇백 년씩 세워가지고 국가로는 조직이 이어져 왔는데 누구는 방금 만들었어요. 그런데 방금 만들었던 놈이 500년 선배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때려부시고 정복하고 지배를 했다. 이 논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민망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고대사를 연구할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까 일본석이 황당했었다고 그랬죠. 이게 일본의 황국사관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고민거리가 돼버립니다. 적어도 일본 사람들이 한 가지는 장점이 있는 게 일본 문화가 좁고 깊게 들어가는 것이죠. 아주 고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세밀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알아줘요. 그런데 역사 연구하는 데라고 버릇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연구를 딱 해보니까 지들이 보기에도 일본석이 너무 손댔거든. 조작을 안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일본석이 소위 이주갑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공하고 힘있고 얘기를 해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조작을 했다. 신공하고 힘있고 얘기는 하기가 민망하니까 요즘 일본에서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빼놓는다 하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몇백 년치를 120년치 홀까닥 옮겨놨다. 가위질을 해가지고. 세계 역사상 재간난 일본석이 이외에는 이런 조작을 한 데가 전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이걸 자기들 손으로 인정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상북사기 딱 보면 다른 건 몰라도 근초고왕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백제왕이나 침묘왕, 진상왕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죽어나가는 기록이 딱 있는데 희한하게 120년씩 차이가 나. 그럼 백제왕들이 두 번씩 죽었겠습니까? 여기서 한 번 죽고 건너가서 한 번 죽고. 이럴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똑같은 백제왕들이 죽은 시기를 어느 쪽 하나가 조작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추적을 해보면 범인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일본석이지. 일본석이가 조작하는 적은 군대 공개가 수십 개 나와요. 거기다 광개토왕비 딱 발견돼서 고구려 왕령 나와버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일본석의 거짓말한 게 나와. 그런데 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인정을 해놓고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났느냐 하면 그 조작을 한 시기가 마지막 한선이었냐면 서기 6세기입니다. 500년대. 그 500년 이전은 못 믿겠는 거예요. 거기다 못 믿겠는 게 가장 중요한 게 4세기부터 시작해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시기가 한국 고대사나 일본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격변기입니다. 그런데 이 격변기의 역사를 일본석에는 어떻게 조작을 해놨느냐 하면 중요한 얘기는 6세기에서 120년을 뚝 뜯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계적으로 확 그냥 가을질을 해서 갔으면 4세기 중반에서 6세기까지가 120년이 완전히 공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에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한 120년 정도 아무런 사건이 없었어. 누가 그 역사를 믿어요. 그러니까 일본석위를 쓸 때는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하면 있는 사건을 가지고 뚝뚝 중간에서 하나 무슨 폭탄 낙하하는 것처럼 사건을 뚝뚝 낙하를 시켜놓거든. 그런데 낙하를 시켜놓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일어내냐면 4세기에 있었던 일이 6세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래서 일본의 역사학자, 주류 역사학자가 됐는데 수사소기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6세기 이전의 일본 사서는 못 믿겠다고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본의 황국사관이 두 가지로 갈려버립니다. 어떤 파가 있느냐 하면 하나는 이제 좀 강경파. 분명히 조작됐다는 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조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야겠대.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스에마스 야스카지라는 말썽부하라고 쓰는 사람 이 사람을 필두로 한 강경파의 논리입니다. 조작은 했는데 믿겠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하다는 사람이 좀 온건파가 쓰다소기질을 비롯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얘기가 되겠지만 처음에는 일제시대에는 강경파의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소설이 시퍼렀잖아요. 우리나라 군사정권 저리 가라갈 정도로 강압통치를 하던 시대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역사 그건 당연히 일본 근대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천황입니다. 좀 우습게 얘기하면 일본 역사를 보면 고대에서 자리를 잡았다가 중세에 몰락을 했잖아요. 완전히 천황이 호수압이고 일본 중세 보면 천황이 눈물 나오는 사건도 많습니다. 쇼군들한테 밀려가지고 다 쓰러 가자고 하는 집에서 집의식도 못하고 그림 팔아서 연명하는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이런 천황을 근대에 부활을 시켜놓은 게 일본 근대화가 천황과 연결돼가지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근대의 핵심이 천황이에요. 이게 어제 세계 역사에서 희귀한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부활시켜놓은 천황을 다 미화를 시켜놔야 되는데 이 천황을 미화시켜놓은 게 일본 서기만 한 게 어디 있어요. 일본 서기가 어떻게 보면 천황을 위해서 쓰여진 역사서인데 그러니까 강경파들은 이렇게 천황 중심으로 국가를 끌고 가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서기 믿어야겠다. 이거는 단위성이에요. 이게 역사학도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단위성을 위해서 일본 서기를 믿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떤 꼴이 났느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일본만 그랬다고 손가락질을 할 게 있는데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서도 간혹 민족주의 다 좋은데 좀 황당한 소리하는 사람들 있죠. 도저히 근거가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 민족이 인류의 조상이고 좀 심한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외국인한테 그 거품 물고 얘기하면 누가 제일 쪽팔립니까. 외국인들은 창피할 거 없어요. 저 미친놈 하나가 떠듬가고 앞에서는 끄덕끄덕으로 들어줘요. 그런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뻔히 보이는 같은 한국 사람은 미칩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 외국 문제가 심각하게 돼가지고 일본 중국 학자들 만났을 때 실제로 그 소리 나와요. 중국 학자들 우리 보고 비아냥거리거든. 니네 KBS 보니까 그런 황당한 소리 한다. 이래버리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찬성한 적 없는데 괜히 창피해. 괜히 할 말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나는 게 바로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사람이 일본에서 쓰다소오기치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우리나라 식민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일본의 역사,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양갈래가 됐다고 그랬죠. 스에마스 같은 야스가지 같은 강경파, 쓰다소오기치 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내에서는 온건파. 그러니까 온건파들은 왜 나왔냐면 강경파가 황국사관은 좋은데 너무 황당한 황국사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건파가 보기에 자기가 창피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야 했지만 아마 쓰다소오기치라는 사람을 서울대 출신, 서울대 사학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쓰다소오기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양심적인 학자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앞에서까지 그거 빡빡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KBS에 가서 떠들어가지고 KBS라든가 이런 방송에서 그 얘기 내보낸 경우도 있고. 물론 좋은 피디 하나 만나가지고 아니라는 방송이 한두 번은 나갔는데 그래도 못 바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쓰다소오기치라는 사람이 딱 뒤에 나온 결과를 보면 일제시대에는 일본석이 비판하다가 잡혀들어가가지고 불경죄로 잡혀들어가서 교수 자리 잘리고 고생 엄청 했어요. 그리고 이거 딱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사업계에서는 이것만 얘기를 합니다. 양심적인 학자다. 일제한테 이렇게 탄압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탄압받은 이유도 일본석이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딱 보면 한국 사람이 보기에도 양심적인 학자죠. 그러니까 쓰다소오기치 얘기는 양심적인 학자가 된 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쓰다소오기치라는 사람이 진심은 뭐였느냐. 이 사람은 그럼 한국사학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짜 자기들 말하는 대로 실증사학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쟁 끝나고 집으로 다 밝혔어요. 그 얘기가 노골적으로 맥스검에서 오히려 일본 사회에서도 경악을 했어요. 양심적인 학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입으로 한국사학자로 얘기하거든. 그럼 그 사람이 본심은 뭐냐. 자기 입으로 얘기한 본심은 뭐냐면 나는 합리적인 황국사학을 그 사관을 자리 잡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해버리면 지구촌에서 누가 믿어주겠느냐 이거예요. 남들이 믿을 만한 설득력 있는 황국사관을 내세워야지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지금 다 쟁피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쓰다 소기치가 주장하는 얘기도 합리적인 일하는 데 방점이 가는 게 아니라 황국사관이라는 데 방점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위한 역사를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서울대학을 비롯한 기승권사학회처럼 실증을 위해서 역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실증을 빙자해서 황국사관을 확립시키는데 노력한 사람이 바로 쓰다 소기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해 주느냐. 우리나라에 식민사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논리 딱 들춰보면 누구냐면 대부분 쓰다 소기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식민사학이 존재하지도 않고 다 극복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도 식민사학 극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식민사학 극복했다는 대상을 보면 식민사학 공격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식민사학으로 지목하는 건 뭐냐면 스에마스 야스카즈 계열의 강경파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비판했다고 그러죠. 비판한 논리 다 뜯어보면 쓰다 소기치가 온건파가 스에마스 계열 온건파가 강경파를 비판한 그 논리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 놓고서 식민사학 극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일본의 온건파 황국사학자가 강경파 황국사학자를 비판한 게 식민사학 극복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왜 황국사학 얘기부터 하냐면 식민사학이라는 것은 황국사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국사관을 위한 봉사는 식민사학하고 직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온건파냐 간경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서울대 출신들이 하도 쓰다 소기치 양심 있는 학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쓰다 소기치는 양심적이고 쓰다 소기치의 논리는 황국사학도 아니고 황국사관이 아니라 당연히 식민사학도 아니겠죠. 이렇게 각인을 시켜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데 쓰다 소기치가 주장했던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적어도 고대사에 있어서 역사 전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역사 전체에 있어서 일본의 황국사학자들이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 중점을 두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편없는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역사적으로도 전통적으로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 한국의 역사, 특히 맨 마지막이 조선이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역사적 전통을 가진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먹어줬다. 이런 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형편없는 역사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부터 다 형편없은 역사를 만들었는데 고대사라고 여기서 예외가 아니겠죠. 그럼 고대사에서는 중점을 둔 게 뭐겠어요? 쓰다소기찌 얘기를 아까 중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서 쓰다소기찌가 열심히 일본 서기 비판을 내는 걸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난다고 그랬죠? 쓰다소기찌 이론에 있으면 6세기 이전의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6세기 이전의 일본 서기를 못 믿는다는 얘기는 곧 뭐냐면 일본의 고대국가 성립은 빨라야 5세기 후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쓰다소기찌 책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고대국가 성립은 5세기 후반에 이마이의 난이라는 걸 진압하면서부터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본 고대국가는 5세기 후반부터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자기네가 일본 서기를 비판하고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나오는 귀결입니다. 일본 고대사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한국 고대사를 흡사하기 위해서 딱 봤더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언제 세워졌느냐. 예수하고 거의 동기생이네. 예수보다 약간 선배도 있고 대부분 약간 선배들이에요.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야마토 정권의 역사를 강조하려면 소위 말하는 스에마스의 임라일본부설이라는 건 좀 과장 과격해가지고 자기들이 한반도를 건너와서 지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쓰다 속이치는 진공학화 활동 시기인 게 사세기라고 얘기하는데 사세기에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살짝 한 발 빼놓는 게 비슷한 일을 가지고 왜곡을 했을 거다. 앞으로 갖다 놨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쓰다 속이치도 직접적으로 정벌했다는 얘기는 안 해도 적어도 일본이 우위를 가지고 한반도에 있는 고대 국가들을 압박을 하면서 자기가 주도했다는 얘기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 일본 역사학계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뒤에 왜 일본의 지금 교과서를 보고도 정복이 진출로 바뀌었고 착취가 교류로 바꿨는데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이게 뭐냐면 단순한 말장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 열도가 한반도 고대 국가 고구려까지도 포함한 겁니다. 자기들이 우위에 있었다는 이 논리를 지금까지도 고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양보를 하는 것도 나중에 사색이 문제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본의 경쟁자, 그 당시 왜? 야마토의 경쟁자를 고구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라는 나라는 사실 비교만 돼도 영광입니다. 지금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지방정권의 역사라고 악착하지 우기는 이면을 뒤집어보면 그만큼 동북아 고대사에서 고구려의 비중이 크거든. 그런 고구려가 누구네 역사냐는 역사를 인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구려하고 맞먹는다고만 해도 그럼 동북아 고대사에서 국가적인 위상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백제예요. 4세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본 역사에서도 수수께끼시됩니다. 왜 수수께끼시되냐면 지금 고구학적인 성과를 보면 3세기까지 발굴되는 일본의 유물들은 되게 형편없어요. 그런데 4세기가 되면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 예를 들어서 전방 후원분 같은 거. 4세기가 되면 마구 생기는데 일본 여행 가본 사람들이 전방 후원분 찾으러 가면 당황합니다. 분명히 지도에 여기 전방 후원분 있다고 해서 앞에 간다. 아무것도 없어. 산으로 길이 막혀 있어요. 어디 갔냐고 뺑뺑 돌다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산이 전방 후원분의 원이에요. 이런 게 막 나타나거든. 그럼 3세기까지 형편없던 게 4세기 왜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수수께끼시되라는 건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고구려 백제가 본격적으로 분쟁이 강해지면서 이 격변이 일어난 시기거든. 누가 그거 주도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라는 세력이 강력한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해. 그런데 그 강력한 고구려한테 대항하는 안티 고구려 세력이 성립되어 있어거든. 그 성립 세력을 보면 백제가야 외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신라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백제가야 외를 연결시키는 핵심이 누구냐. 이게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핵심에서 특히 나중에 보면 백제가 집중적으로 짓밟히게 되는데 고구려까지는 차마 손을 못 대더라도 이 세 세력의 중심 세력이 백제였느냐 외이냐는 이 동북아 고대사 전체를 했을까. 한국 고대사는 일본 고대사는 이걸 떠나서 동북아 고대사 전체를 보는 시각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쓰다 쓰고 기치가 양보를 안 하는 건 이 중심 세력이 외라는 쪽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백제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구려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제 밟는 김에 도매꼽으로 다 밟는 방법이 뭐냐. 고대국가 성립시기가 늦었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늦었다고 말하게 되면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그놈의 삼국사기거든. 일본서기에는 자기들이 하도 허망한 거짓말을 해놨다 보니까 5세기까지 못 믿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고대국가 성립시기가 5세기 후반으로 해놨는데 삼국사기 떡일 거 보니까 예수보다 먼저 다 성립했어요. 예수 태어나기 전에. 500년 선배를 자기들이 쳐들어와서 점령했다는 것도 민망하고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을 자기들이 취둘렀다는 거 민망하지 않습니까. 민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삼국사기도 엉터리로 몰아야 돼요.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로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삼국사기를 열심히 봤더니 앞뒤 안 맞는 게 나온다 이거예요. 앞에 유래 일성 파사가 아버지 큰형 작은 둘째 맞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성의 왕이 되는 게 앞에 유래가 유린이사금이 왕이 된 다음에 110년 후에 왕이 돼요. 큰아들이 동생한테 먼저 왕이 양보했다가 110년 후에 왕이 된다. 그것도 유래가 어린 나이에 됐으면 몰라도 탈회하고 이빨 싸움해가지고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됐으니 얼마나 나이가 많은 다음에 왕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왕이 된 아버지보다 110년 후에 왕이 됐다. 말이 안 되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도 엉터리다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엉터리로 모으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삼국지 위지동의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과서를 배우면서 왜 한국 고대사를 배우는데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여기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냐면 삼국지 위지동의전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게 아닙니다. 번역된 걸 봐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몇 페이지 안 나와. 그런데 이걸 가지고 통째로 요구에 기대해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몇 배의 기록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만든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삼국지하고 삼국지 위지동의전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기원전에 예수보다 먼저 성립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삼국지를 딱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 여러분들이 마한, 진한, 변한 나오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구려 백제 신라가 기원전에 성립을 했죠. 그런데 마한, 진한, 변한이 은제였다고 얘기하냐면 삼색이래요. 아니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저 만주 한반도 북부부터 시작해서 백제 신라 다 있었는데 이놈의 마한이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옛날부터 성립됐던, 기원전부터 성립됐던 요괴 거짓말이든가 아니면 마한이 3세기까지 있었다는 요괴 거짓말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딱 뒤집사는 거지. 중국 사서는 세계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받는다 이거예요. 중국 사서는 틀린 거 없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열심히 앞뒤가 안 맞는 거 찾아내요. 그게 지금 서울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삼국사기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서울대 박사노문에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삼국사기도 일본서기만큼, 아니 일본서기도 뺨치게 조작했다는 게 박사노문으로 쓰여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왕역을 보는데 다른 건 다 엉망으로 써도 왕의 족보를, 왕실의 족보를 엉망으로 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의 족보를 기준으로 맞춰보면 삼국사기는 사실은 사실인데 앞으로 한 300년 땡겼대요. 일본서기보다 한 두 배, 세 배 땡겼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박사노문에 의하면 어떤 거냐면 박격거세라는 사람은 있긴 있었는데 기원전 사람이 아니라 3세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3세기에 있던 신라 역사를 일본서기처럼 일본서기보다 한 세 배는 쭉 늘어놨다는 얘기예요. 한 300년 앞으로 뽑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일본서기가 폭탄 투하하는 것처럼 했는데 일본서기에 두 배쯤 폭탄 투하해놨던 얘기예요. 삼국사기 이렇게 조작했다는 게 지금 서울대 사학과의 박사노문이고 이 기록에 입각해서 씁니다.